민폐 주차를 해놓은 운전자들은 주로 뻔뻔함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주차 적반하장 태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 A씨에 따르면 평소 아파트엔 주차 자리가 부족해 이중주차는 기본이고 입주민들 간 크고 작은 다툼도 많았다고 운을 뗐는데요. 이처럼 부족한 공간에 서로 예민해졌을 시기, A씨는 11일 늦은 밤 안으로부터 한 차량이 이상하게 주차를 해놔서 주차를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자 황당하게도 한 차량이 경차 주차 공간에 애매하게 주차를 해서 무려 두 칸을 차지하고 있던 건데요. 사진을 보면 경차 구역, 수영차 한 대가 당당히 주차 라인을 밟고 주차해놨습니다. 이 때문에 우측 칸은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 보이죠. 안 그래도 부족한 공간에 이기적으로 주차한 해당 차량. 결국 A씨가 차주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주차하면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문자를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차주는 다음날 아침 답장이 와서 사과하긴커녕 늦은 밤에 전화질, 문자질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곧바로 A씨가 전화해 어제 늦은 밤에 연락드려 죄송한데 이렇게 주차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차주는 다른 곳에 주차하면 되지 왜 늦은 밤에 전화하고 난리냐며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A씨는 주차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아파트 입주민끼리 정말 예의 없다. 이 정도면 운전 미숙이냐. 자리도 없는데 진짜 이기적이다. 똑같이 차 막아놓고 잠수타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